경북 포항지역 목회자들의 스터디 모이는 설민클럽이 설립 3주년을 맞아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청주 금천교회 김진옥 목사가 강사로 나서 유형별 설교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김진옥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량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매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영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에 결성된 설민클럽에는 현재 포항지역 10개 교회가 속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두 차례 모임을 갖고 목회 전반의 의견 교환과 설교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